한글자막 by 한효정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굶주린 사람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굶주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일단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자체는 그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굶주림과 목마름의 상황은 다양할 수 있죠 지식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공부를 합니다 억매인 데서 해방되고자 자유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런 굶주림이 해결되면 성취의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목말라 하거나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의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의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의에 배고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비춘 적이 있는 사람은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체험을 한 자 곧 이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크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도 바로 이런 목마름과 줄임이 채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셋째 그렇다면 실제로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이 있지만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늘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위대한 크리스토인의 삶입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무엇에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채움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status을 찾아가게 됩니다 기도 intelligible 명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母 깊이자 경건의 훈련을 현재의 훈련을 rotor 이 Innov에서의 철행에 prejudicia UX